사람 키우는 기도의 ABC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 17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양의 기도, 다락방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인가요? 거기가 세상을 위한 기도 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기도 또는 미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런 거죠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능력 달라 능력 받아가지고 뭐하죠? 두 가지죠 사명과 사람이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주어진 사람을 잘 키우게 주옵소서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제자 양육이죠 제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자를 위한 기도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 세 번째는 기쁨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인데 말씀만 임하면 기준이 임하게 되고 악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보존되게 기쁨이 임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네 가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교사들이라든지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양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되도록 보존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마다 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 딸이 가는 것마다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보존되게 해 주시고 절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A, B, C, D 원래 네 가지니까 A, B, C, D가 돼야 되는데 촌스러운 것 같아서 A, B, C 그렇지만 네 가지예요 A가 뭐예요? 하나 됨 B가 뭐예요? 보존함 C가 뭐예요? 기쁨 D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네 가지를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걸 보면 6절에도 네게 주신 사람 7절에도 네게 주신 것 오늘 9절 보니까 네게 주신 자들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게 잠깐 맡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들을 잘 양육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파이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들 피곤하게 양육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 것을 주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나를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준 거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게 양육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통로 복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복으로 만드셔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사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종종 죽었다 그러는데 죽지 않고 기절된 상태로 발견된다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뭐야 나 자신이죠 내 자아가 다 죽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제일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될 때 예수님같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내게 위탁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양육하게 될 때 최선의 제자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는 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일이 기도의 1차 목표는 아니에요 관계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동력자들과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 됨이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쟁하는 교회에 목사님 새로 부임했다면서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장놈이들 하나하나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싸우지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왜 싸우십니까? 왜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구동성을 그대라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잘해서 뭐 할 거자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화평하기도 좋으니까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하려고 그러면 왜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하려고 잘하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죠? 잘하지 말자는데 뭐 그러니까 다 입 다물고 한 3년 지나니까 화평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뭐 잘 되겠죠 화평이 먼저 하는 거예요 화평이 그래서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응합니다 분쟁 없으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있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수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 된 가정이죠 화평한 가정 그런 가정 뭐 행복한 가정이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분열하는 것과 싸우는 것과 편갈이 하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놔두면 항상 분열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나 그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소유욕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이름이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튀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필요하고 소유욕도 필요하고 난 깔아먹는 것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상하게 나오지만 교양이라는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 것을 드러내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 드러내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 되게 된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걸 어떤 단체나 이렇게 가보면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분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공로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개국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개국공신 그러죠 개국공신들 있을 때는 잘 안 되죠 왜 개국공신들 있을 때 일이 안 될까요?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최고 공로자야 내가 이 나라 세웠어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안 뛰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게 왜 나서 그러면서 또 깔아 뭉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조선 같으면 태조 다음에 태종 때 다 죽여버리죠? 그냥 개국공신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종이 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은 죽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공로의식 사로잡혀 있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 하는 것들이 사업 아닙니까? 사업에서 재립는 게 뭐라 그래요? 동업하는 거 저는 이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동업해가지고 성공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동업한다고 그러면 네가 진짜 성령의 부를 한 10번은 받아야 될 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봤어요 동업이 잘 되는 거 LG그룹 LG그룹은 구시하고 허시하고 합친 거거든요 구시가 했던 게 라키 라고 해서 라키가 럭키 럭키 화학 치약 만들고 이러는 럭키 럭키 화학이라고 그 다음에 허시가 한 게 금성사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동업을 했어요 아마 세계사에 남을 거예요 아마 LG 그래서 인화의 LG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대째 와가지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라지게 됐죠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LG그룹하고 GS그룹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모르십니까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정말로 그 동업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된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고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 말고 하나 되면 깨지니까 제국도 다 깨지는 거고 나라도 깨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영은 편가르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지도자 뽑을 때 편가르는 지도자 뽑으면 안 돼요 그건 뿌리는 마귀에게 있는 거라고 마귀의 특징이 편가르기라고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 이성적으로 편가르기 하면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편가르기의 특징이 뭐예요 내 편과 네 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 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린 거고 그렇게 주장하려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0%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내 편은 무조건 살려줘요 상대편은 잘하더라도 죽여요 나중에 뭐가 돼요 살인자 되는 거라고 죽이는 사람 되는 거라고 사람이 본성과 타고난 게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성량이 편가르기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의 90%는 거짓말이겠군 저 사람은 나중에 죽이는 사람 되겠군 그럼 100% 맞아요 반면에 성깔이 너무너무 안 좋고 그지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편가르는 게 없어 이렇게 하나 대목으로 나아가 그러면 저 그지 같은 성격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를 이루겠군 열매를 거두겠군 진짜 그래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야곱 그 성질이 얼마나 나빠요 그지 같은 성격이었는데 아니 배달은 엄마 4명에서 낳은 아들 12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워지겠잖아 보통 아니죠 12명이 다 이스라엘에 집화됐잖아요 12집화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격은 그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 대목이 뭔지 알죠 하나 대목이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네가 낫다고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 잔다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살인한 자요 그 속에 그 속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거짓말장이고 그죠 거짓의 아비로 말면 맞다 그러니까 특징이 두 가지죠 살인하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하나 되게 만든다고 일치와 회복의 영이 된다라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뭐 노예제 사회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나이 차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하나 됐고 또 뭐 있죠 신분 차이 이건 뭐 빌레몬 같은 예를 들으시겠네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쳤는데 오네시모하고 또 하나 됨을 이루고 학력 차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건 뭐 여러 사람 얘기했죠 빈부 차이 노예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자도 있었잖아요 다 섞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만나서 하나 됨을 이루고 또 굉장히 잘 사네 뭐 이런 거죠 왜 가능하죠 예배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옛날에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으깬 감자라고 내 형태가 다 깨져야 돼요 으깨면 감자로서의 효능은 살아있지만 모양은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힘은 그겁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저거 이질적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피스메이커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분명히 희생이 있어요 그 안에 희생이 있고 성김이 있고 지금 5월달에 뭐 이렇게 가족끼리 많이 모이잖아요 이상해요 저 가족은 저렇게 우애가 좋고 하나 됨을 이뤄요 그러면 다 하나씩 하나씩 인격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두 명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세 명이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분명히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고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짐을 더 많이 짊어져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둘만 돼도 하나 안 돼요 맨날 싸우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면 이룬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 그러는데 이름이 뭐예요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삭 보십시오 힘도 없고 대책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버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대방 대적을 하여금 막아주시고 또 두렵게 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게 보존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맡기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불안한 게 뭐죠 내가 내 손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두 번째 기도를 봅시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으로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되고 보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보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존하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얘기죠 맡깁니다 시편 30편 5절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맡기면 완성시켜주시고 완성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시킨다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 떠났던 가인 예배 안 들었던 가인 보세요 가인이 나가서 했던 일이 뭐죠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최고 안전인데 하나님 보호를 구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안전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죠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이 애녹이에요 이거 칠대손 아벨의 셋의 칠대손 그 애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이 또 애녹이에요 동명이이냐 애녹 이름이 뭐라고 줬어요 애녹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성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 안 불안해요 계속 불안한 거지 애녹성에서 시작했다가 절정이 이룬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참 묘하죠 안전을 추구하자고 탑을 쌓고 성을 쌓았는데 고립이 돼버리네 성 안에 자기가 고립돼 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부작용이 많아요 뭘 하나 얻으려고 하면 또 하나 잃어버려 안전을 추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랑하면 납치 당한다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 자랑하면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떤 공직자분께서 로얄 알버트 뭐 이런 거 그릇을 많이 사오셨대 그건 내가 볼 땐 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유가 뭐예요? 괜히 자랑하니까 이거 봐라 자랑하고 자랑하면 다 뺏겨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거예요 자랑하면 기쁘지 그렇죠? 그래서 성격에서 말하는 그 내용 말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숨기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그거 우리하고 뭐 다르니까 우리 더 더워야지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인도네시아 갔다가 하나 사온 적이 있어 로얄 알버트 인도네시아는 5천 원이면 사요 5천 원이면 5천 원이면 산다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내가 솔직한 얘기인데 달람제수를 내가 어저께 불렀거든 그저께인가? 찬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그 기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생각나더라고 제가 자칼타 가니까 묵었던데 바로 옆에가 로얄 알버트 파란데요 거기 계신 집사님들이 다 그래 자칼타 와가지고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릇 사가래 그때 우리 사모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안 샀어요 그릇에서 뭐 하냐고 그릇을 많이 사면 그릇된 인생을 산다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뭐 하나 사줬던 것 같아 커피잔하고 몇 개 다 합쳐봐야 2만 원도 안 되더라 진짜 싸더라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때 받아왔던 거 이렇게 사진 있는 걸 한국에서 봤더니 거기서 5천 원 주고 샀는데 한국에는 1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20배 차이가 나잖아요 20배 차이가 나 그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개박 그릇 써요 개박 그릇으로 그런 건데 영국에서 OEM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어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자랑하고 좋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딱 부작용이 있어 좋은 것도 플러스가 있지만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구보소에도 나오죠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뭐예요 부작용이 없다 그런 뜻이고 자문식장 22절 맨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근심을 겸하해 주시지 않는다고 또 무슨 얘기예요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잠시 기쁘고 그 기쁘한 것 때문에 또 나타나는 부작용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부작용이 없는 온전한 기쁨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고 온유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 우리 한두 번씩 다 깨져봐서 알잖아요 또 깨닫는 거죠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10편 127편도 읽어보면 1절 2절 맨날 얘기했죠 첫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건설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노동에 수고의 떡이라 그러는데 노동의 열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맡기면 맡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긴다는 게 뭐로 표현돼 있어요 잠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잠이나 자고 다 맡겨버려 그러면 하나님 집도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수고했던 모든 거에 열매도 거두게 만들어주셔 여기까지 맨날 강좌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서 자식 얘기가 3절 4절 5절에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식은 화살 같고 아들이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아들 많이 낳자 그 뜻이에요 3절 4절 5절 보면 10편 127편의 그 뒷부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식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서운 화살이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네 손에 붙들고 있으면 자식이 반푼이 돼 하나님께 맡기면 전통에 가슴 화살 된다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화살 된다고 맡겨야죠 맡겨 그러니까 우리 제자 양육할 때도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간사들이라든지 하는 일이 뭐예요 잠깐만 내 사람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전화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밥 먹고 내가 뭐하고 내가 내가 백날에 봐야 뭐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중매자가 돼야 돼요 중매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최고의 중매자는 뭐냐 밖에서 밥 백날 먹어야 소용없어요 밖에서 밥 백벅롱보다 예배 한 번 나오게 만드는 게 양육이라고 밖에 나가서 백날 2시간 3시간 전화 걸으면서 수다 떠는 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30분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뭘 양육을 해 양육을 하긴 성교 한 번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성교하는 모습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예배 데리고 나오는 게 자녀 키우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나가서 놀긴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가 아무리 비싼 과외비 갖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인물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보존되고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메스터피스가 계셔요 최고 걸작품 되시는 걸작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마에스트로에게 갖다 주면 메스터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고의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우리가 안식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니까 아무리 다 안 돼 그래서 70% 대충 그려놓고 안 돼 그린 되게 잘 그린 사람 맡기면 되잖아 그 주님이 걸작품으로 만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걸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맡기면 보존해 주시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형대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절대 기쁨 달라고 이거 18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게 뭐 쾌락, 물질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절대 기쁨 이런 거죠 천국의 기쁨, 부활의 기쁨, 성령의 기쁨 이런 거라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거 고갈되지 않는다 그럴 때 성경이 많이 표현하는 것이 웅덩이하고 샘이에요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고인물이니까 썩지 샘은 어떻게 되죠? 밑에서부터 솟아라는 거 그렇죠? 생수가 솟는 거예요 솟는 거 그래서 고갈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세상 기쁨이라는 게 간단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기쁨은 부작용이 있다고 로얄 알버터 사면 기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욕먹고 하면 또 슬픔이 오잖아 근데 샘솟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드러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쁨이에요 절대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샘하고 웅덩이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건 공급이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 거 있죠 불이 타는데 그러면 제가 돼야 되잖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요 타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이죠? 고갈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공급이거든요 계속 주님께서 샘솟이 주시는 기쁨 샘솟이 주시는 공급이에요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힘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참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일이 힘들죠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힘들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월요일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되는 교회야 주일에 힘을 얻으니까 힘이 펄펄 나가지고 월요일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고 월요일에 단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뻗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후 4시까지 그거는 노동으로 한 거라고 노동으로 뭐가 없죠?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쁨 그거 있으면 안 지치죠 여러분 혹시 TV 보고 이럴 때 피곤하지 않아요? 예배 들 때가 덜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쁨일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공 못하는 이유가 기쁨이어서 그래 기쁘면요 막 이해가 돼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오면 이해 잘 되잖아 심지어 수학이 재밌잖아요 물론 경험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야 그러면 수학도 재밌다고 이해가 돼 막 기쁘면 이해가 되고요 기쁘면 이길 수 있어요 기쁘면 버틸 수 있고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중동에 많이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노동자들 많이 보냈을 때 그때 남편이 중동에 가 있고 한국에서 아이 둘 데리고 있던 여자분 계셨어요 가보니까 조그만 아파트인데 옛날에 주공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 있었거든요 조그만 방에 그런데 가꾸기 전에는 연탄 떼고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가보니까 뭐 이렇게 뭐죠? 연탄재 문 앞에 연탄재도 이렇게 쌓여 있고 가보니까 그런 의지가 없어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벽지 뭐 더럽고 그래서 같이 갔던 제 선배 목사님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막 이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다음 달에 남편 귀구한대요 그러면서 일부러 도배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있대요 왜냐? 당신 없을 때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진짜 더러워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근데 기억나요 힘들어 보이죠? 더러워 보이죠? 이 정도면 고생한 티가 나죠?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한 달 있으면 옷 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남편 그리워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이 고생을 했던 거 같이 남편을 같이 도배하겠대 같이 치우겠대 그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요 절대 기쁨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돈만 하고 천만금이 있어 보십시오 버림받고 상처 입고 이러놓으면 그 한이 우울하고 절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위해서 뭘 기도하겠어요? 하늘에 기쁨 달라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은 이해할 수 있고 기쁨은 이길 수 있고 기쁨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기쁨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것 같아 기쁨은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저는 옛날에 축구 많이 했었는데 제가 축구 잘 못하지만 어떤 때는 골을 넣을 때도 있잖아 결승골 같은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결승골을 넣었어요 상대방의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제 종단지를 걷어차가지고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아프를 못 느꼈어요 내가 결승골을 넣었다라는 영웅심에 집에 가서 아파 죽는 줄 알았지만 하여튼간에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이 기쁨이 임하면 잠시 그게 엄청난 오톡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단지에 스파이크 자국이 남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피도 안 났는데 스파이크 자국이 꽉꽉꽉 찢겨가지고 몇 달 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아픔을 기쁨이 그런 거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룩은 뭐죠? 구별됨이죠? 구별됨은 뭐예요? 너하고 나보고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룩을 한 건 간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크리스찬들하고 난 크리스찬들하고 막 섞여 살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구별이 돼야 된다는데 뭐로 구별을 해요?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막 붙이고 다녀야 되나? 성경차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요즘에 스마트폰이기도 들고 다니잖아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티가 나죠? 구별됨이라는 게 외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됨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막 섞여 있다가 양 얘기를 하죠 요한복 10장 2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양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때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야 양을 누구누구야 이름이 다 있대요 이름이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면 그 목자의 양이에요 반면에 반응이 없으면 그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다 예배드리자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드린다고 쭉 빠져나와요 그게 거룩이라고 구별됨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다 그럴 때 다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교할 때다 그럴 때 그냥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 같고는 안 움직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모이면 여러분들 혈압계를 하나씩 공짜로 나눠줍니다 줄 서 있으면 그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혈압 높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상해요 아파서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별됨 그게 거룩이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때요? 말씀 백날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말씀에 대한 리스닝이 안 돼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아무 관계가 없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있으면 언제나 일어서고 살 수 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이 네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게 목표가 된다 그러면은 앞에 있던 모든 얘기들 말씀의 사람이 하나 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니까 하나 된 게 만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악에서부터 지켜준다고 보존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말씀에서부터 오는 성령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제자 양육할 때 어떤 제자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신겨주면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졌다가도 여덟 번 일어난다 잠원 24장 심지주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박사를 끝나버린다 오뚜기예요 오뚜기 말씀이 오뚜기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항상 잃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겼습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나를 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카피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 보존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추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